이 냉장고라는 공간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치운 것 같은데도 다시 또 가득가득 채워지기도 하고 또 언제 그런지 모르게 항상 돌아가신 음식들이 구석에 있곤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 집 저의 공간이 있다 보니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는 전문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한 집을 경영해내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 납니다. 귀찮더라도 어쩌겠습니까? 계속 또 살펴보고 정리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방과 관련된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저는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 머치동 컴퍼니 대표 머치동입니다. 주방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 핵심적인 것들 주방에 뭘 놓으면 좋고 뭘 두면 안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참고하시고 주방 잘 정리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들 보시기 이전에 각종 컨설팅 신청, 도저구매, 인터넷 강의 그리고 프리미엄 해바라기 액자 복바라기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싱크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면이나 밥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라면 찌끄러기라든지 밥 먹고 나서 그 밥그릇 안에 있던 이런 밥톨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또 모여게 되면 싱크대를 막게 됩니다. 이 면이나 밥 같은 경우에는 끈끈한 전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게 흘려 버리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싱크대 밑에 이제 배수구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하수도관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뭉쳐 가지고 막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가능하면은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라고 하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가 담겨 있는 이거를 깨끗하게 이제 뭐 비닐이라든지 음식물 처리하는 데다가 잘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수구를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막 비워 버려 가지고 배수구 내려가면은 그게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이 고춧가루 역시나 이것이 물과 만나면은 끈적끈적해지게 돼 버리고요. 이게 뭉쳐져 가지고 배수구를 막게 됩니다. 또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추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액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흘려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밑에 물과 같이 섞여 버려 가지고 하수구를 막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고춧가루는 몰랐던 사실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저도 배워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밀가루죠. 이 밀가루도 고춧가루랑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뭐 그냥 가루라고 해서 막 그냥 흘려 버릴 게 아니고요.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밀가루든 부침가루든 튀김가루든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같이 해서 그렇게 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커피 찌꺼기죠. 이 찌꺼기 자체를 이제 말려 가지고 또 뭐 탈취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필터 자체를 그냥 바로 물에다가 이렇게 싱크되어 해가지고 그냥 물에 섞여 가지고 버리도록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잘 말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커피 자체에서 나오는 그 기름 때문에 응고가 돼 가지고 흡착이 돼서 배수구를 막아 버릴 수 있으니까 꼭 커피를 드셨다면은 맛있게 드신 만큼 또 뒷정리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름이죠.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액체다 보니까 무심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흘려 버릴 수가 있는데요. 기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름은 따로 모아 가지고 따로 버리셔야 됩니다. 뭐 요즘은 화학 성분을 넣어서 응고시켜 가지고 바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어디든 간에 기름도 같이 이렇게 무심코 흘려 버리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름은 잘 모으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설거지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바로 약입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큰 그런 나쁜 성분 중에 하나인 거죠. 내 몸에 들어가면 약이 되지만은 내 몸밖에 무심코 버리게 됐을 때는 이거는 화학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게 결국 다 돌고 도는 거죠. 내가 뭔가 나쁘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행동도 그렇고 운의 작용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약 또한 내가 무심코 이렇게 버린다는 거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을 더럽히게 되고 그 거기에서 나는 식물과 공기를 내가 마시는 거기 때문에 약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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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바로 아이스팩이죠. 요즘 뭐 포장을 원체 많이 하고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집에 넘쳐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팩 안에 어떤 물질들 그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것 말고 이제 환경오염 때문에 그냥 물로만 채워진 아이스팩들이 있습니다. 물로 채워진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잘라가지고 물만 따라 버리고 비닐은 또 비닐대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되지만은 그것 말고 그 화학 제품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흘려버리시면 안 되고 거기 아마 표면에도 적혀 있을 겁니다. 일반 쓰레기로 그렇게 버려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스팩 쓰실 분들은 다시 재활용하시고 버리실 때도 딱 정해진 방법대로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밥솥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죠. 이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현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통의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을 둬야 됩니다. 왜냐? 예전에는 더 자연과 교감을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선조분들께서 공간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겨주셨던 그 정통의 풍수지리 내용을 그대로 현대에 잘 접목을 하고 응용을 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응용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영상들, 강의들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옛날 주방에서는 가마솥이라고 하죠. 그 가마솥을 통해서 집에 불도 떼고 밥을 지었습니다. 자 이 가마솥이 바로 재물운의 상징인데요.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가마솥은 없지만은 집집마다 한 개씩 다 있는 밥솥 이게 바로 옛날에 가마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밥솥이 그렇게 재물운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밥솥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밥솥이 그러면 중요한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밥솥을 어떻게 어디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밥솥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겠지만은 근데 이 생각보다요. 이 밥솥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도 잘 없으시더라고요. 보면은요. 우선 가장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이 밥솥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게 되면은 그거는 좋은데 안쪽으로 밀어 넣다 보니까 밥솥 뒤에 이 물받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에 물이 받치는 그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곰팡이가 잘 피게 되고 정말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 곰팡이 핀 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거기 무조건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밥을 하시고 밥솥에 이 내 솥도 잘 닦으셔야 되지만은 밥 위에 뭐라고 하죠? 위에 받쳐주는 것들 그것들도 잘 빼내셔가지고 따뜻한 물에 잘 불리셔서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솥 바닥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게 되는데 이 밥솥 청결이 밥솥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에 바퀴벌레가 잘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밥솥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아마 오늘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따뜻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공간 그런 곳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어디냐? 바로 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해보게 되면은 이 밥솥 바퀴벌레와 관련된 이야기들 올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밥솥 회사에서도 설명서에 보게 되면은 이 바퀴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잘 관리를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청결도 중요하고 집안에 이런 좋은 운, 재물운, 건강운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곳들 잘 깨끗하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운들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밥을 집에서 짓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전에 쌀과 관련된 그 영상에서도 아마 한 번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집안에 쌀 냄새가 풍기고 밥을 하는 냄새가 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집안에 좋은 냄새, 운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번씩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좀 재물운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집에서 쌀을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밥 짓는 냄새를 집안에 풍기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한 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꼭 따라오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는 햇반을 먹는데 그럼 우리 집에 재물은 안 쌓이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 햇반도 좋습니다. 뭐 굳이 밥솥 안 쓰시는데 밥솥을 살 필요는 없죠. 근데 안 하더라도 쌀은 드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밥 잘 안 먹는다 하더라도요. 햇반을 어느 정도는 비치하실 텐데 그게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을 관장하는 밥솥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대신에 햇반들 깨끗한 곳에 잘 보관하시고 높은 쪽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진단서, 풍수인테리어 진단서 작성해서 보내드릴 때도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햇밥 먹으니까 재물은 안 쌓인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 그 밥솥에다가 내솥이라고 하죠. 내솥에다가 바로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쌀을 씻곤 하실 겁니다. 저도 거의 그렇게 해왔었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내솥 안에 있는 그 코팅이 우리가 그 안에서 쌀을 이렇게 뻑뻑뻑뻑 하면서 코팅이 벗겨지게 됩니다. 코팅이 벗겨지게 되고 이 코팅 자체가 여러분들의 몸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나쁜 병들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코팅되어 있는 성분 중에서 발암물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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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우리가 막 벅벅벅벅해서 벗겨낼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쌀만 씻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딴 데서 씻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내솥에 붓고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물을 받고 씻을 때는 그때 씻은 물은 얼른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쌀을 씻는 동안 또 쌀 알이 밖에서 벗겨내진 그 불순물을 머금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 씻을 때 당연히 제일 많은 그런 불순물이 묻어나게 되겠죠. 그러니 거의 어떤 헹군다 혹은 물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물을 한번 부으시고 얼른 한번 쓱 해서는 확 버리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때 조금 더 벅벅벅벅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게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활 속에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은 쌀뜨물을 쓰려고 하신다면은 쌀을 약 한 세 번째나 네 번째쯤 씻을 때 그때 내는 쌀뜨물이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요. 요점도 잘 활용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풍수인테리어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이 경영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입지를 본다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풍수를 떠나서 내 집안을 관리하는 그 풍수인테리어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영입니다. 내 공간을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 즉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그 공간을 어떤 마인드로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운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찌 보면 운을 모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냉장고 자체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여백, 여백을 만들어 줘야겠죠.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집안의 냉장고 거의 대부분 다 여백이 없이 활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백이 있어야 뭐 또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게 생기겠죠. 집안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비워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고 죽어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비워내야지 진정으로 이제 세 번째 개념인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냉장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양택이라는 거 산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양택인 거죠.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들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냉장고 속에 죽어있는 것들도 비워주시고 비어있는 공간 자체를 이제 잘 활용하는 거 그게 그 다음 순서인데요. 이 냉장고 속에 살아있는 공간들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공간에 구분을 두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딱딱딱 이거는 여기 이거는 저기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그렇게 막 뒤질 일도 없을 거고 또 그냥 이렇게 짱방아 놨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그런 음식들도 없기 때문에 구역을 잘 정해서 손이 잘 닿기 쉽게 눈에 보이기 쉽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살아있는 냉장고로 만드는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이 공간에 구분을 두기 위해서 여러가지 뭐 수납용품을 쓰기도 하실 거고요. 통 같은 것도 활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활용을 많이 하실 건데 이게 잘 보이게 하려면은 가급적이면 투명한 통일수록 좋겠죠. 반찬통들 뭐 예쁜 것들도 많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다 이렇게 투명하게 냉통을 활용을 해서 잘 보이도록 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안 보이면은 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명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투명한 종류의 통과 수납장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또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렇게 소분된 음식들 이런 반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통에 잘 담아두셨다고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바로 이 쟁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쟁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닥닥닥닥 해 놓고 그 다음 또 바로 쟁반 채로 꺼내 버리면은 그 상태 그대로 드시고 또 정리하고 다시 또 소분해 가지고 쟁반 상태로 넣어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로 수월하게 냉장고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쟁반 위에 반찬통이 놓여지려면은 앞에 것들이 잘 선행되어야겠죠. 비워 지은 공간 그리고 살아있는 공간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식업계의 대부이기도 한 그 백종원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냉장고를 오픈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먹을 것들 그런 식재료들 사가지고 다 소진을 해버리고 최대한 냉장고에 많이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활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한 만큼만 사가지고 바로바로 다 먹으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적게 나올 거고요. 또 냉장고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신선한 상태로 음식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건강하면서도 좋은 운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냉장고 바닥에 또 잘 이렇게 닦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식탁 매트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집안에 식탁 매트들 안 쓰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 냉장고 바닥 한 칸에 바닥에 깔아 놓으시면은 또 나중에 닦을 때는 그것만 살살 잘 닦아주게 되면은 냉장고 자체가 또 오래도록 잘 유지될 수 있겠죠. 우리가 휴대폰 겉에다가 케이스 씌우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투명한 통도 중요한데 가급적이면은 어떤 기록을 해놓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뭐 라벨링을 해서 붙여놓는다라든지 어디 밖에다가 써놓아가지고 뭐 이거는 언제 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잊어버릴 일이 없고 뭐 특히 야채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 같은 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드실 수가 있으니까 라벨링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귀찮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걸 적기가 상당히 까다롭긴 한데요. 그러려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적게 사가지고 바로바로 해먹는 거 그게 최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